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틀어줄게요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지금 바로 앞에 앉았는데 너는 사실을 모르겠지? 아무튼 네 생일 너무 축하하고 뭐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생일 이제 너의 생일인 오늘 영상을 볼 때쯤에는 뭐 스케줄 하나만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항상 리더로서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고 틀을 위해 이 맞이해줘도 너무 고맙고 이제 또 12월이잖아 그래서 이번 달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올해 마무리 잘 해보자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만들어보자 오 되게 고맙다 하여튼 어 그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뭐? 빠이! 예스 브로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어 벌써 22살이 돼서 이제 곧 있으면 23살인데 이제 숨을 중반으로 접어드는 수빈이 형 너무 기특하네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심하게 장난칠 때도 있고 한데 항상 재밌게 받아줘서 고맙고 어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어 재밌게 활동하고 무대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고생 많았고 어 네 고생 많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영상 찍었던 날에 멤버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지금 태현이 지금 첫 입장부터 지금 얼굴에 피곤이 쩍해져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또 형 생일이라 그랬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는데 아마 이거 브이앱에서 분명 보게 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뭐 일단 생일 축하하고 그래서 이거를 형이 당일날 볼지 모르겠는데 당일날 형이 괜찮다면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도 말했네 그게 생일 선물이에요 그냥 맛있는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생일 진짜 축하하고 내년은 보다 행복하고 괜찮은 편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리더 화이팅 태현이 지금 이거 잠 고자면서 찍은 거 아니에요? 한마디 한마디 뱉으면서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보이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다 요 이 껌깍질 생일 축하해요 우우 지금 모아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?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하고 수빈이 형 항상 리더로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형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거든요 진짜 형이 항상 밝게 이끌어줘서 우리도 항상 하루하루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감 잃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자신감 잃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죽지만 형 피부에 이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형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고 진짜 우리도 열심히 따라줄게요 그리고 진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진짜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항상 뭔가 혼자 이렇게 다 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한테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나도 최대한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완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형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쉐이브의 리더 항상 힘기 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보자 화이팅! 그럼 또방 사랑해 티타임 세연이가 미역국을 하셨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사전물 좋아하니까 고기 말고 조개로 넣어줄까요? 그래가지고 어 좋지 이러고 먹었는데 전 진짜 맛있었거든요 시중에서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도 딱 되게 좋았고 저는 뭔가 칼칼해서 밥이랑 같이 잘 넘어갔는데 티타임이가 되게 뭔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갖고 야 맛있어? 괜찮아? 이러면서 다 먹었습니다 제가 한번 꺼낸 그 옷은 진짜 한 3, 4일 동안 입은 다음에 다시 뭐 클리닉을 하거나 옷장에 넣거나 해갖고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한 어제까지는 제가 연준이 형이 준 옷을 입고 다녔는데 VF때도 말을 하긴 했는데 생일 당사자는 저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생일이어도 뭔가 파티를 할 수 있다거나 특별한 날을 보내기에 이제 좀 일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급게 넘어가는 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에 이제 모아분도 축제 분위기고 진짜 내 가족들이랑 내 친구들보다 더 진심을 잘 축하하고 이래갖고 되게 좀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당사자보다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해 주셔서 뭔가 나도 같이 괜히 신나게 되고 모아분도 덕분에 저도 좀 더 즐거운 하루가 되셨던 것 같아요 모아분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생일도 같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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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